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45페이지의 계산문제에 대한 것이죠 레일리하고 컨버스하고 허프 모형에 대해서 계산문제가 인용이 됐었을 때 이게 28회까지는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들이 줄을 나왔었구요 컨버스의 모형은 18회 정도 나오고 안 나왔다가 28회 때 허프 모형이 조금 기존의 모형하고는 다르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한 3년을 쉬었다가 작년에 컨버스의 모형이 다시 계산문제로 등장을 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컨버스의 모형 그 다음에 레일리, 허프 다 계산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31번에 나오는 것은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을 할 때 그럼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A도시의 유인력과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있죠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 두 개 도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도시만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 이거를 각각 구하게 되면 값은 거의 다 도출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A, B 두 개 도시 중에서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라고 하면 A 플러스 B 분의 A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B도시의 유인력을 구하라면 A 플러스 B 분의 B를 대입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조건은 다 주어져 있죠 거기 보시면 A도시의 인구는 얼마냐면 10만 명이죠 그리고 A도시로부터 거리는 몇 킬로? 5킬로 5의 제곱이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10만을 25로 나누면 4천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도시를 보게 되면요 B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냐면 20만 명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10킬로죠 그러면 100이라는 얘기죠 나누면 우리가 2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도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우리가 더 하게 되면 6천이죠 6천 분의 4천이니까 6분의 4니까 얘가 3분의 2 그죠? 약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라고 하면 A 플러스 B 분의 B가 되니까 전체가 6천이죠 6천에 대한 2천이니까 약분하면 얘가 3분의 1 그죠? A도시로 그러면 3분의 2 B도시로 3분의 1이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C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냐면 거기 보면 6만이라고 돼 있죠 그죠? 6만의 3분의 2니까 이쪽으로 가는 인원이 전체 6만 중에 4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4만 여기는 6만에 대한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만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비례식을 대입해서 크기하고 거리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요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A는 10만 얘가 20만이니까 B도시가 2배 크죠 거리를 보게 되면 얘는 5키로 얘는 10키로니까 얘가 2배가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가 멀겠죠 그러면 1대 2는 1대 4가 되겠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향은 외향끼리 이렇게 곱하면 4대 2가 나오겠죠 4대 2라는 얘기는 6분의 4와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와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은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시게 되면 역시 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로부터 A도시의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똑같이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A도시의 인구는 얼마냐면 48만이죠 그런데 거리는 몇 키로냐면 15키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5에 대한 제곱을 하게 되면 2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2133 이렇게 떨어지고요 B도시를 보게 되면 인구가 몇 만이냐면 8만이죠 그런데 거리가 몇 키로냐면 5키로죠 5의 제곱이면 25가 되겠죠 얘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 320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 A 플러스 B분의 A를 우리가 A도시의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 5333이 되겠죠 그렇죠? 5333 분의 우리가 보게 되면 2133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0.4가 나와요 0.4라는 얘기는 A도시의 구매 지향 비율이 4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에 40%가 되는데 얘도 크기하고 거리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A도시하고 B도시를 보게 되면 A가 48이고 얘가 8이잖아요 그러면 A도시가 6배가 크다는 얘기죠 거리를 비교하게 되면 얘가 15키로 얘가 5키로니까 3배가 그렇죠? 3배인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9배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대 1이 9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양 또는 외양 이렇게 하게 되면 6대 9가 나오니까 15분의 6과 15분의 9가 되겠죠 15분의 6이니까는 0.4가 나오겠죠 얘는 0.6이고 그러니까 A도시의 구매 지향 비율이 40%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식을 해서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해서 값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도시와 B시의 상권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게 포인트죠 A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요 1 플러스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거죠 분모가 그렇죠? 그래서 A시의 인구 여기는 B의 인구 면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A와 B에 대한 거리는 직선으로 몇 킬로냐면 30킬로라고 준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대입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인구가 얼마냐면 64만 그렇죠? B의 인구가 얼마냐면 16만이죠 그렇죠? 64분의 16을 하게 되면 결국은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약분하게 되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0.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루트 0.25를 계산하면요 0.5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기에다가 루트 0.25 하게 되면 0.5가 나오죠 그러면 1에다가 0.5를 더하면 1.5가 나오겠죠 거리가 몇 킬로냐면 30킬로잖아요 30을 1.5로 나누면 20 나오죠 그래서 A로부터 20킬로 떨어진 지점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처음에 한번 어쩌다 한번 활용할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요령이 붙으면 대입하는 것만 알면 계산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3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표현은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라고 했을 때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수를 이렇게 물어봤죠 마찰 개수는 2가 되고요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직거리로 키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허프 모형에서는요 개별 점퍼의 효용이라는 것은요 거리에 따른 여기가 마찰 개수가 되겠죠 여기가 매장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A 점퍼의 효용 그죠 또는 B 점퍼의 효용 이거는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 여기는 매장 면적이 될 거고요 얘도 똑같죠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 매장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점퍼에서 A 점퍼의 유일력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A 플러스 B 분의 A B를 구하려면 A 플러스 B 분의 B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별 점퍼의 효용을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요 쇼핑 센터 1의 면적은 얼마냐면 천이죠 근데 거리가 시간 거리를 5분을 줬죠 시간 거리하고 실직 거리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5키로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마찰 개수는 2를 줬죠 5의 제곱이니까 25죠 1000을 우리가 25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40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역시 1000이죠 근데 거리가 10키로 10의 제곱을 줬으니까 100이죠 그럼 얘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쇼핑 센터 1의 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더 하게 되면 40 플러스 10분의 40이잖아요 50분의 40이니까 결국은 80%라는 얘기죠 계산하면 0.8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봤을 때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의 80%니까 800명이 그래서 결국은 A 쇼핑 센터 1을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의 문제가 이렇게 두 개의 점포만 또는 두 개의 도시만 가정했는데 35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허포 모양에서 점포가 3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A 할인점이 있잖아요 A 할인점의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에요 그죠 근데 거리가 몇 키로냐면 5키로인데 빡세를 보시면 마찰 개수의 값을 2를 줬죠 그러면 25죠 그러면 얘가 20 나오거든요 그러면 B 할인점의 경우는 매장 면적이 300이에요 근데 거리가 10키로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겠죠 나누면 3 나올 것이고요 C를 보시게 되면 매장 면적이 450이에요 그죠 거리가 15키로니까 15의 제곱하면 225에요 그러면 나누면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개를 다 구했으면요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에 A 할인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개를 다 더한 것이 25가 되겠죠 그중에 A가 되니까 25분에 20 하면은 0.8 8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80% 그렇죠 그럼 80%가 되는 건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액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월추적 매출액 근데 거기 보면 A적의 주민이 4천명이죠 근데 월추적 매출액이 35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14억 나와요 근데 전체 14억 중에서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80%잖아요 그러면 11억 2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80% 매출액은 11억 2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풍 모형도 실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역시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두들겨서 이 수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내게 된다고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 간단한 것 같네 이러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거 문제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했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최소한 반복해서 식을 세워보고 대입해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됐을 때 웬만한 간단한 애들은 암산으로도 식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하고 이렇게 계산 문제만 다뤄봤을 때도요 저희들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혼자서 했을 때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보기만 했다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습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한다고 이걸 어떻게 대입하면 되겠는구나 라는 게 그게 돼야 풀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풀어드리는 거는 풀이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경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대면을 해서 그렇죠 앞에서 보고 서로 강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화면 너머에서 일어난 일하고 화면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서 잘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이제 36번에 대한 것도 연습 삼아서 한번 또 해보시는 거죠 여기도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주지 가 지역에 인구가 1000명일 때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가에서 A점포의 이용객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성이 했을 때 마찰 개수는 다 2를 줬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죠 할인점 C만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 개수의 값은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 개수의 값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 얘는 이제 매장 면적이 들어가죠 이거는 할인점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할인점 A를 보게 되면 면적이 1000이잖아요 그렇죠? 1000인데 거리가 얼마냐면 5km 마찰 개수가 25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40 나와요 실제로 나눠 보시는 거죠 그러면 B 할인점을 보시게 되면 매장 면적이 역시 1000이에요 근데 거리가 10km라는 얘기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얘는 10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를 우리가 봤을 때 C가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 4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거리가 2km인데 얘만 마찰 개수의 값이 3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2를 3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40 나온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구성이 아 이게 50이 나오죠 50 그렇죠? 이게 8 나올 테니까 8로 40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8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400을 8로 나오면 50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전체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A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3개를 다 더하면 40, 10, 50분의 A니까 40이잖아요 다 더하면 100이잖아요 100분의 40이니까 40%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400명이 가겠죠 그렇죠? 400명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일리의 모형은 거의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 안 하는데 허프 모형에서는 뭐를 꼭 확인해야 되냐면 마찰 개수의 값도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 이용객 수가 1000명인데 여기서는 조건이 다 여기서만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 60%만 이용한다 80%만 이용한다 이런 조건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프 모형에서는 부과되는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론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151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근래 정책론에 대한 부분에 출제 문항을 보게 되면 작년은 4문항이 인용이 됐고요 재작년에는 7문항, 그 이전에는 6문항, 5문항 이런 식으로 4문항에서 최대 많게는 7문항까지가 나타났던 게 최근에 한 4년간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평균 4문항 정도는 인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여서 적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유형 문제가 거기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 유형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직접 개입 유형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한다는 것은요 공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에 토지은행 있죠 얘는 들어가죠 토지은행의 또 다른 표현이 니은에 있는 공용개발이죠 토지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은행이니까 이거는 공용개발이 아니라 공공토지 비축이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토지 비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용개발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거를 이제 매수 또는 수용방식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런데 디귿을 봐야겠는데 디귿의 총부채 상업비율은 이건 간접개입이죠 주로 이제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종부세라는 것도 역시 간접개입이죠 세금 여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도 역시 간접개입이죠 그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은 직접개입에 해당이 되겠죠 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읍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 해설에 나와 있지만 직접개입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간접개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문제가 나와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152페이지 1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정치의 공공적개입 필요성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요 외부효과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제의 공급이 있죠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전한 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시차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시장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봉의 증진을 도망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제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제인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죠 공공제라는 것을 시장에 맡게 둘 때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공제라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고 있죠 이 중에서 여기서 비가 빠지면 틀리다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과소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거 같이 기억을 꼭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시장이 과열 국면일 때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있죠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죠 그러면 기억에 보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거 해당이 되죠 이번 정부 말고 이번에 바로 바뀌었지만 전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과세한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투기적인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거고요 주택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을 폐지한다는 건 안 되죠 재당첨 제한을 좀 더 강화시켜야지만 우리가 투기적인 거래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및 총부채 상한 비율이 있죠 얘네를 축소시켜야겠죠 얘네를 늘려주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얘기하면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게 해서 개입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시장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소득 재분배라든가 주거복지의 증진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공원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는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들은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공공재라는 거죠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서 틀린 건 5번이에요 항상 정책에 들어오셨을 때는요 중산층 이상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또는 무주택 서민 있죠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거를 유도하게 해서 개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를 물어본 거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정책이 시장이 도입하는 순서를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예외적인 패턴으로 등장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도입된 게 중개사 제도라고요 그래서 1983년도에 중개법이 재정공포가 되고요 84년 4월부터는 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보게 되면 니은이 먼저 나와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니은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건 2번하고 3번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부동산실명제예요 예전에 문민정부 시절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TV에 방송에 나와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발표 직전까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이 던지는 충격화가 그때는 상당히 컸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산유동화 제도라는 게 1998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5년에 도입이 된 거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부동산학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은 중개사 또는 부동산이라는 상품 위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다음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를 물어본 거죠 예 거기 보시면 공공토지 비축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안 들어가죠 이건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역시 안 들어가죠 세금이니까 네 번째 토지 수용이라고 돼 있죠 얘는 들어가죠 이게 이제 공영 개발할 때 이게 토지를 수용을 하거나 매수하니까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영 개발 들어가겠죠 공영 개발 예 그래서 이게 토지 수용이나 공영 개발이랑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공 들어가는 거 예 그 다음에 대부비율은 안 들어가겠죠 이건 이제 금융기저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이제 세 번째 하면은 이제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거 들어가죠 예 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 이게 이제 거기선 토지 수용으로 돼 있죠 공영 개발 방식이 이제 대부분 수용 방식 매수 방식이니까요 얘 들어가고요 공영 개발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개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제하고 용도지역제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인데요 그 중에 항상 택지 소유 상한제 있죠 예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있죠 이건 폐지된 거죠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건 다 폐지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자주 활용해요 예 그래서 이게 31일 때 나온 거니까 거의 맞추라고 좀 문제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뒤에 7번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이 아닌 것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7번의 답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8번의 문제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예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국세로서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토지은행 제도 있죠 공공토지 비축 제도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토지초과 이득세제는 폐지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4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에 4개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번 하다가 보면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요 이것도 작년에 난이도는 상당히 쉽게 나온 거죠 예 금융규제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를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금융규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1번이죠 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한 비율 있죠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게 금융규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별로 이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인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야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힘든 것까지도 문제를 냈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충분히 접혀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10번에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이게 32회 때 작년 문제죠 10번 문제도 감안해 보시게 되면요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과열 지역 이런 데다가 근데 거기 보시면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또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현행 법 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32회 때 이것도 작년 문제거든요 11번에 거기 보시면 3번에 토지 초과 이득세 있죠 이건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만 알면 무난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2번 문제도 보시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에 보시면 정부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 비축 업무는 토지주택공사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2번을 보시면 도시계약교육안의 택지에 관해서 가구별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틀린 거죠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건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준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답에 대한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3번의 정책 그다음에 시장 실패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